시편 52편 호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기운을 스스로 자랑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입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삽도같이 간사를 합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반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나이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나, 꼭 그를 비웃어 말하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호하리다. 아름다운 아름다운